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포항 0.1만항의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7.8% 늘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포항 0.1만항 누적 물동량은 9만 1,446TU를 기록해 올해 목표인 12만 5천TU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11월 인입철도가 준공되면 경북 북부와 강원도의 수출인 물동량 유치가 수월해져 항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해 첫 주말을 보낸 가운데 경주타워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엑스포의 상징인 경주타워는 관람객이 꼭 들르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고, 선더콜에서 펼쳐지는 신라천년, 미래천년 영상도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5개 공간 오아시스 정원에 새로 조성된 높이 82m의 스카이워크도 젊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 짜릿한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5천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77살 B 씨와 71살 C 씨 부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는 모두 숨졌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119에 신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 고등학교가 타율적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97개 교 학생의 야간 자율 학습 참여율은 63.2%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천고, 경북외고, 문경여고, 경주고 등 6개 학교는 야간 학습 참여율이 90%를 넘고, 경북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32곳 중 40곳의 아침 등교 시간은 8시 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지역 대학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사례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 교수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7건으로 가장 많고, 경일대와 포항공대가 각각 4건, 영남대 3건, 대구대와 안동대가 2건씩이었습니다. 또 교수 자녀를 제외하고 논문에 오른 미성년자는 36명으로 교육부가 전면 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2분쯤 영덕군 동북동쪽 28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이고, 개기 진도는 1로,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노인돌봄 사업비로 올해보다 47% 늘어난 53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서비스가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시군별 면적과 노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누고, 수행기관을 선정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5년 새 132%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가입자 비율이 급증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임의가입 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총 189개 초중고가 친일파 작사가나 작곡가의 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30개 학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에도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교가를 작사, 작곡한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고고 신라 이전의 경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일 개막한 특별전 신라 이전의 경주를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료의 발견, 토기의 발명, 그리고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김천시 조마면의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살 A씨가 숨지고 54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김천소방소는 구조차와 구급차 등 5대를 보내 구조작업을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